라디오 받아쓰기 매일 한 문장씩 우리말을 받아쓰기 해봅니다. 학교 다닐 때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.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받아쓰기를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라디오 받아쓰기 오늘 이거거든요. 맞춤법을 잘 생각해서 적으시면 돼요. 시작합니다. 금년에는 장맛비가 일찍 내린다고 하네요. 금년에는 장맛비가 일찍 내린다고 하네요. 금년에는 장맛비가 일찍 내린다고 하네요. 크 아시겠습니까 여러분? 오늘의 받아쓰기 문장 요거였습니다.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70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. 또 카카오톡으로 플러스친구 추가하시고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. 오늘은 가장 먼저 정확하게 보내주신 분께 기프티콘 커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노래 듣고 올게요. 데프콘의 힙합 유치원. 네 오늘 문장 금년에는 장맛비가 일찍 내린다고 하네요. 였습니다. 많은 분들 받아쓰기 해서 보내주셨거든요. 야 근데 오늘의 포인트 아시죠? 장맛비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포인트였는데 대부분이 알고 계시네요. 정답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고 거의 다 맞추신 것 같아요. 우리 5344님도 받아쓰기당! 금년에는 장맛비가 일찍 내린다고 하네요 하셨고요. 심지어 오늘은 마침표까지도 잘 찍어서 보내주셨어요. 7612님 라디오 받아쓰기 이 시간 너무 좋아요. 국민학교 시절 생각이 납니다. 이거 국민학교 얘기하면 연배 나옵니다. 그쵸? 정답! 금년에는 장맛비가 일찍 내린다고 합니다. 좋아요 이 시간 하셨고요. 또 3097님 처음 보냈는데 맞나 모르겠어요. 금년에는 장맛비가 일찍 내린다고 하네요 해주셨고. 또 0113님도 금년에는 장맛비가 일찍 내린다고 하네요. 이거 장맛비 시옷받침 이거를 조금 틀리셨구나. 쉬운데 헷갈려요. 또 4977님 받아쓰기! 금년에는 장맛비가 일찍 내린다고 하네요 해주셨고요. 또 8198님 오늘도 미움과 걱정은 다 끊고 사랑과 감사함은 꼭 끌어앉자고요. 주원씨! 하고 문자를 주셨고요. 톡으로도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. 우리 박세영님은 아 이건 정답 문자는 아니니까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릴게요. 맹꽁이님! 금년에는 장맛비가 일찍 내린다고 하네요. 어머나! 벌써 장마? 장맛비에 코로나가 좀 씻겨갔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. 또 김선아님! 아 이건 아는데 오탄하셨다. 그쵸? 금년에는 장맛비가 일찍 내린다고 하네요 해주셨고 최성욱님도 금년엔 장맛비가 일찍 내린다고 하네요 해주셨고요. 또 오락기 풀가동님! 금년엔 장맛비가 일찍 내린다고 하네요 하셨고 한성원님도 맞춰주셨고요. 장민기님! 금년에는 장맛비가 일찍 내린다고 하네요. 덥다고도 하고요. 괄호치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올해 더울 것 같죠? 왠지 느낌이 딱 많이 더울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정지선님! 안녕하세요! 일하면서도 이 어려운 걸 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받아쓰기! 금년에는 장맛비가 일찍 내린다고 하네요. 하... 시옷받침! 요거 요거 조금 어려웠어요.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장맛비를 쓰실 때 아마 좀 헷갈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. 장맛 때 내리는 비를 뜻하는데 장마비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받침을 꼭 써야 됩니다. 장마비가 아니라 장맛비! 시옷 받침이에요. 장맛비! 또 금년이라는 표현은 한자어인데 이거 우리말 표현이 당연히 있죠. 올해! 올해! 올해가 우리말로 순화된 표현입니다. 그래서 이걸 바꿔서 우리말로 써보면 올해는 장맛비가 일찍 내린다고 하네요. 가 문장으로는 바른 문장이에요. 정답들을 워낙 많이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보내주신 정답 문자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2부로 이어가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장맛비 얘기하니까 우리 안단태님께서는 저도 허리디스크로 날씨 안 좋으면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. 하지만 진통제 안 먹어요. 밤새 아르면서 밤을 보내고 진통제는 내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안 먹습니다. 아까 전에 끊어내지 못하는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. 자 여러분들의 정답들 잘 받았고요. 오늘의 정답 당첨자는 2부에 발표할게요. 1부 끝곡은 이승환입니다. 물어본다. 가나다 라디오 2부 시작했습니다. 2부 첫 곡으로 우리 3785님이 신청해 주신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듣고 왔습니다. 노래 고맙습니다. 문자도 보내주셨어요. 자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민들레님 금년에는 장맛비가 일찍 내린다고 하네요. 미리 대기하고 있었어요. 오늘은 꼭 커피 당첨되려고요. 해주셨고 또 다들 오늘은 정답들을 진짜 잘 맞추셨어요. 박은주님은 가위 사용하는 거 동생이 남편 생일 때 보내준 설기 3종 세트를 쪘어요. 킹크랩인가 호두 먹을 때 망치도 쓰잖아요. 근데 뭐 가위 쓰는 게 어떻다고 맞아. 우리 입장에선 뭐 크게 대단한 일이 아닌데 외국인들이 놀란다고 하니까 그게 재미난 것 같아요. 문화의 차이겠죠. 7836님은 쭈디는 소나기 좋아하냄요? 소나기나 비는 실내에 있을 때 오는 건 좋아합니다. 근데 나가야 되는데 비가 오면 그것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. 1317님도 금년에는 장맛비가 일찍 내린다고 하네요. 해주셨고 다들 정답들 대체로 잘 맞춰주셨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문장이 금년에는 장맛비가 일찍 내린다고 하네요 였는데요. 이게 장맛비를 쓸 때 맞춤법이 헷갈립니다. 장맛비가 아니라 장맛비 시옷 받침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금년이라는 표현은 또 한자어죠. 근데 이게 우리말 표현으로는 올해입니다. 올해. 올해로 순화해서 쓰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올해는 장맛비가 일찍 내린다고 하네요. 이게 발음 문장입니다. 자 정답들 많이 주셨는데요. 오늘 선물 받으실 두 분 문자 한 분, 톡 한 분 발표를 하겠습니다. 문자로 주신 분 중에 8287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. 금년에는 장맛비가 일찍 내린다고 하네요. 라고 문자 주셨고요. 톡으로는 민들레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. 금년에는 장맛비가 일찍 내린다고 하네요. 하면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어요. 문자 주셨거든요. 두 분 오늘 당첨되셨습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!